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인반도 BRT입니다! 오늘은 록운술을 위해 지금 전부 왔습니다. 전부는 없습니다. 아! 누군가... 누군가가 있나요? 아! 잊어버렸어요! 죄송해요 성수! 네, 저희는 또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요! 시작해요! 뭐? 아, 우리는 전국의 개선을 깐지 않는다! 우리의 개선을 위함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가 우리가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나는 피하자, 아, 우리의 개선을 위함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의 개선은 영화가 나의 지점을 위함하고 있다. 멀쩡 멀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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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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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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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